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코드번호는 068-76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3일 12시 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중요한 위치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거의 다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지 지켜보자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 같은 경우에 15만원 자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 12월 때부터 만약에 주가가 조정응을 보이게 되면 어디까지 열어두면서 보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했었는데 물론 중간중간 반등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반등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이 만약에 갈 주식이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를 여기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 3일 전에 금요일날 코카콜라님 반등 기대한다. 반등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약간 우려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6만 8천원에서 거의 15만원이니까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과연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특별히 리포트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어떻게 리포트 흐름이 나오고 그러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몇 개를 다운받아 봤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셀트리온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다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등락폭은 좀 달라도 그래서 레키로나 개발비 인식으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은 4,987억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영업이익은 1,647억원. 작년 동기 44%. 영업이익률 33%. 맨출 컨센서스는 부합을 했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임상 1상 2상 연구개발비 인식으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25%를 하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돈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때마다 많은 돈이 든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원가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트룩시마 허주마의 수요일 개선 작업 진행 중이고 연구개발비 또한 전년 대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공장 착공식을 마쳤고 7,500리터 팔기 6만 리터 규모의 타이터 높은 제품을 바탕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타겟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신규 파이프라인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키로나 국내외 출시 및 공급 유플 라이마 판매 확대 전문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케미컬 의약품 글로벌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등 신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임상 3상 진입으로 파이프라인의 강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레키로나는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이며 유럽 긴급 사용 승인 공급에 관한 논의 중 국내 10만 명분을 생산 완료했고 올해는 수요에 따라 150에서 300만 명 생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는 원가에 공급하나 해외에는 일라일리아와 리제네론 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 임상 그거죠. 통과가 됐죠. FDA 통과가 된 약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다소 지연된 램시마 SC의 유럽 론칭을 올해 더욱 확대할 것이고 기존 품목 조묘율 확대와 신규 작품 출시로 올해 실적도 기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KBA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KBA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36만 원 그러니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고 지금이 30만 4천 5백 원인데 현재 가격이 36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근데 물론 여기를 무조건 간다고 보기에 언젠간 가요. 무조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00% 언제나 그렇듯 저도 그렇고 여기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항상 100%는 아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베팅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존 바이오시밀라의 성장과 더블을 엠시마 SC의 출시국 확대 그리고 유팔라마의 유럽 출시 기반한 성장이 전망되고 다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생산 일정에 따른 단계 실적 변동성이 존재한다. 특히 레키로나의 미국 유럽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와야 되고 이게 올해 1분기 1분기에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확인 그래서 2021년 중반 그리고 후속 물질과 칵테일 요법을 통한 남아공 변이 효능 확인 등이 치료제 개발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거 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우려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반대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엔 일단은 뭐 지난 이 예전부터 이제 12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가격대죠. 여기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추세는 이탈 나왔다. 이탈 나왔고요. 지금은 근데 이 추세보다는 조금 제가 조금 더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직전의 고가 고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채널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뭐 약간 기울기가 있는 박스권이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줬고 지금은 대돌림 구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높여주는 아니면은 직전에 고가까지라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약간 스윙 관점이나 중기적인 시각으로 내가 이 구간에서 쫓아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눌림 파동에 있어서 어떻게 시그널이 형성이 되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확한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에 한 15만 2천원대 3천원대? 3천원대거든요. 이걸 로그를 한다라고 하면은 로그를 푼다라고 하면은 한 15만원에서 15만 3천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들에서 어떤 시그널이 형성이 되는지 지지 잘 받아주는지 보고 판단해서 잘 대응하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위에서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뭐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문제될 게 없죠.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받느냐 아니면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절을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매수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들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항상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주가 차트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샀어요. 결국에는 수익을 받느냐 수익을 줬을 때 받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사지 못했다라거나 내가 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지켜주는지 보고 뭐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조금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는지 보고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네 이상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선택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추천 종목이 나아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일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산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